9일 오전, KBS 쿨프엠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진행된 모발모발 퀴즈쇼, 코너에서 박명수는 다가오는 방송에 대한 깜짝 소식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태진이 게스트로 함께했으며, 그와의 유쾌한 대화 속에서 청취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줄 소식이 공개되었다. 박명수는 오는 13일에 박보검이 생방송으로 라디오쇼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보검의 출연 소식을 전하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저희한테 참 미안하다고 하더라라며,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 드라마 스케줄이 달라지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박명수는 박보검의 출연 소식에 대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어린 나이인데도 댄댐이가 참 좋다며 그를 칭찬했다. 그는 박보검이 어려운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출연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박명수는 잘 나가는 배우들이 배워야 한다. 변우석 씨도 그렇게 많이 배워야 한다. 곧 얻붙여 청취자들에게 웃음을 자아냈다. 박명수의 이 발언은 청취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변우석의 팬들 역시 그의 유머에 공감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박명수는 박보검에 대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어린 나이인데도 댄댐이가 참 좋다고 칭찬하며, 다른 분들은 모르겠다고 농담을 덧붙여 다시 한 번 웃음을 유발했다. 박명수의 유머 감각은 청취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박보검의 출연 소식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 이날 방송은 박명수의 유머와 함께 청취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는 박보검의 출연 소식을 전해 주목을 받았다. 박명수는 박보검의 출연 소식을 전하며, 그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그는 박보검 씨가 드라마 촬영으로 매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우리 라디오쇼에 출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하며, 그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명수는 또한 박보검 씨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배우라며, 그의 인성을 극찬했다. 그는 박보검의 출연이 청취자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보검의 출연 소식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박명수와 김태진은 그동안 쌓아온 유쾌한 케미를 발휘하며 청취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박명수는 김태진과의 대화 중 박보검 씨가 출연하면 우리 프로그램의 청취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다. 김태진 역시 이에 공감하며 박보검 씨의 출연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질 따뜻한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명수는 방송 말미의 박보검 씨의 출연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그의 출연을 통해 청취자들이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청취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 청취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박보검의 출연 소식은 방송 후에도 큰 화제를 모았다. 팬들은 그의 출연 소식에 열광하며 방송 당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는 박보검의 출연으로 인해 더욱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수와 박보검의 만남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청취자들은 그들의 유쾌한 케미를 기대하며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